구독! 좋아요! 안녕! 출전! 구독! 좋아요! 교황! 이러다가 구독자 몇 회면 Q&A 가면 돼. 네, 안녕하세요. 한양여대 심화과정 4학년 한경화입니다. 나 겨워치고 4학년. 겨워치고 4학년. 지금 액자에 해가지고 위치를 환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로 패널을 문전자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거 전시회는 2학년 과제전이랑 4학년 졸업전시회를 같이 하는 전시입니다. 우와! 과제전, 3학년 졸업전시, 4학년 졸업전시. 저는 3번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좋아요. 축하도 많이 받고. 익숙해서 그만하고 싶다. 아, NG. 전시를 해보나니까 이제 익숙해서 그만하고 싶네요.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 똑똑한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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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인다. 오! 네! 오! 오! 절짠! 이거는 2학년 과제전 과제전입니다 주모양이잖아 2학년 후 2학년 후 4학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조수님 오셨습니다 와아아아 우리 박세정 교수님 정말 열렬한 우리의 지원자 지원자 와아아아 시현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아아아 우리 인생대 교수님 와아아아 장현수 교수님 모셨고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와아아아 사실 우리 회의를 보시지 않고 그냥 좀 우리끼리 조촐하게 가족 생활을 하고싶어서 모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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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떤 집 사시게요? 여기 다 집이 많은데 평당 1억이요 평당 1억이요 1억갖고 돼? 야 1억갖고 되겠어? 평당 1억이요 강당보다 싸네요 여기 여기 오빠 마카롱 받았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와 돌조 1주일 드디어 돌어 드디어 돌어 뭐냐 돌조산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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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 우정은 가까운 것 봐 여기긴 한데 여기 맞추네 여기 빵 맞추네 안녕 출전이다 꽃 받았다 근데 이거 안 해 돌려 안 해 돌려 뒤로 와봐 안 해 인사해줘 안녕 너 너 봐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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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거 내꺼 이거 경하꺼 지민이꺼 경하꺼 구독좋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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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 받으셨어요? 네 아 진짜로 내 알바비 언제 주세요? 하하 하하 아 작년에 안 주셨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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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원 Darlove 하드 função 하하 네 하비 하하 하하 다 했음 다 했음 알아서 지금 위주에 나온 뮤직비디오 유튜브에 올라가니깐 유튜브에 올려봤데요 하지 말아라구 누가? 여기 여기 포스트잇 포스트잇 어디있어 포스트잇 언니 포스트잇 좀 줘 초콜릿 먹었어요 웃겨죽겠는데 나 나 방금 취직했어 유꾸네씨 당신은 졸업 전신하러 온건가요? 먹으러 온건가요? 네? 처먹으러 온.. 이게 뭡니까? 처먹으러 온.. 처먹으러 온 겁니까? 뭡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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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